안녕! 아이스크림 트럭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? 저도 알아요. 아이스크림 콘이 진짜 있네요. 저는 아이스크림 콘이. 안녕하세요.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? 민트 초코맛이요? 초코맛은 어떠세요? 손님. 영업방이시거든요. 영업방이시라고요. 영업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제 남은 건 다 저희 겁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자꾸 너무 예뻐서 멍 때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? 언니가 멍 때리기 좋은 날이라고. 자꾸 예뻐서 멍 때려요. 너무 예뻐서 멍 때리기 좋은 날이에요. 뒤에서 다른 분들, 에어 타코랑 에어 배 등이 있잖아요. 언니가 치고 계세요. 언니가 치고 계세요. 언니가 치고 계세요. 언니 되게 잘하세요. 언니의 연령대가 치고 계세요. 근데 이렇게 모 feed 부디 부디의 동선생이 여러분!